뛰어넘는 콕하게 될거야! 그게 내 꿈이야! 와 이거 이거부터 시작하면 정말 큰건데요? 여기 보던 순간 사스케는 안보고 싶어지겠는데? 토비를 격파하라 새끼들이 아직도 토비토비하네 이게 언제쯤 다 알려진건데요? 딱 오비토 딱 왜 말을 못해요? 체력이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클리어해라 카카시의 인수를 한번 히트해라 각각 한번씩 쓰라는거고 오이로 끝을 내라 아 오이로 끝을 내라 약간 애니 빙이야 라는거죠? 오케이 와 야야야 차크라 모으는것도 퀄리티가 달라 확실히 스톰퍼야 스톰퍼라 보기에는 풀스퍼다 이게 바로 풀스트리와 또 풀스퍼의 차이죠? 일단은 좀 간좀보자구요 굳이 근접할 이유가 없어요 니가와! 난 안가니까 어? 바로 응징 어 이런식으로 어 한번 가주고 오우 아 동작이 스톰3랑 똑같네 모션 똑같애 좀 더 좀 더 어 잘 만들어졌어 게임이 자 게임 도중에는 솔직히 아래자막 못읽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 한번 써주고 이거 라센간 와 저거 뭐야 이거 또 피할 수 있어? 라센간 와 좋다 이거 차크라 모으는 것도 있나? 아 그건 없네요 어 어 생각보다 데미지 많이 다는거야 이정도면은 역시 주인공이구요 허허 아 각성 가고 싶다 저 빨강스 깨진 티모인가 설마? 아 그러네 야 나 오이 말고 티모이로 마무리하고 싶어졌어 어 저 각성 갈 수 있어 쟤 이거 위험해 아 안돼 토비가 각성을 가도 난 티모이로 죽이고 싶어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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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둔 뭐 생겼어 버튼 생겼어 화둔 버튼 생겼어 쟤 채팅창 땜에 안보일텐데 어 좋았어 그전에 그전에 죽여버리자 간나 연계 아 뭐야 아니 수리검으로 연계오일 간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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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허어아 허어 워퍽 맨 원퍽 맨 와아아아아아 지렸습니다 이렇게도 오히려 끝나는걸로 딱 되네요 거의 지구 멸망급 임팩트가 조금씩 디자인이 좀 바뀌고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되게 선명해진 느낌이 있어 컬러나 그런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잘 만들어졌네요 사모이 완전 이건 N인데 한계가 보이는 곳 카카시 와아 방금전에 그림자 분신은 내공격이 아니라 녀석의 카모이로 없앤건가 카카시 자식 나만 공간이 연결되었다는거 눈치채고 이상 설명충이었습니다 계약인님 별풍사는게 팬클럽가이 환영합니다 시작되는건가 이제 어 너는 쟨 누군지 기억이 안나 분명히 가인은 그럴거야 어 믿어 어 믿어 여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끝이야 자 어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와 진짜 바로 다음거 하고싶게끔 만들어놨네요 게임을 자 이제 오비토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에 막 소년들의 전장전편 이거는 또 과거의 상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예상은 했었다 어 예상했었어 하지만 내 예상에 참여기 바랬어 왜냐면 너는 그때 영웅이 됐으니까 그때는 제3차 인계의 대전 남녀노소 알 것 없이 닌자라 불리던 자들이 모두 전작을 달리던 시대 상처입고 상처입히고 빼앗고 빼앗기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불꽃과 같은 증오의 연세 그 중에서 이제 막 둥지를 떠난 3명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들 또한 전화를 둘러서 목숨을 건 닌자였다 아 아...룰충 룰충 극혐 타카시 흑역사 타카시 흑역사 타카시 흑역사 타카시 흑역사 타카시 흑역사 타카시 흑역사 타카신 그리고 오비타는? 다음번에... 잊지 않았다 뭐? 당신의 선물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나쁘지 않지만 당신이 필요한 선물을 받으면 배송이 되어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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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늘의 직업에 대해 설명할게요 전격 속도가 빨라서 불의 나라까지 도달하는 것도 그래서 신속하게 그들을 움직이며 막을 필요가 있어 이건 내가 하지 이러는 거 아니야 속도라면 미나토 아뇨 물자 보급에 사용되는 칸나비 나리를 파기해라 전선에서 직접 적을 친다 아 그러니까 샌드위치 하자는 거네 너는 뒤에 보급품을 끊고 나는 전면에서 어그로를 다 상대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샌드위치 하자는 거예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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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전에 지금의 사스케를 보는 것 같네 진짜 카카시 흑역사네 이거 그러니까 마이루를 격파라 이런 이런 엑스트라한테 이름도 붙여줬네요 군집 배틀 군집 배틀에 대해 잠시 설명충이 등장하겠습니다 군집 배틀이란 군집 배틀이란 다수의 적을 상대로 싸우는 배틀 모드 이동과 공격 인술 등의 기본적인 조작은 지금까지의 배틀과 같은 조작으로 갈 수 있다 단 오이나 각성 등 일부 커맨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자 이상 설명충이었습니다 와 야 이거 뭐야 저그닝이야? 안되겠어 나 무서워냥 선생님 아 쟤 다중어그로가 아니었어 나서나는 쓰네 여기서 아 그렇다면 린 어 뭐였지 아니 야 아니 그래도 오비토 저건데 어 나무를 던진다는 게 많이 돼? 이거 그거 있나 한 명 딱 처리하면 버튼 딱 떠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쟤네들이 저걸 쓰네 우와 야 치돌이 봤어? 치돌이를 이렇게 딱딱딱 연게 와 이거 기술 좋네요 어 기모아서 쓸 수 있어 와 우와 와 지리네 야 이거 철권해도 이런 게 있거든 철권하고 확 달라야 게임성 개좋아 와 손맛 장난 아니야 와 티모이 가능해 아 여기서는 티모이가 안되네요 근데 오이가 안돼 당연히 안되고요 금의 수리검 간다 서포터 써주면서 내가 차크라를 모아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린을 팔면서 내가 다시 한번 차크라를 모아서 한 방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라다다닥 좋았어요 됐어 이제 한마리 한마리 쭉 마무리 하자 오우 이러면서도 캐릭터의 윗공격 아래 공격은 다 나가네요 다 똑같은 동장이 아니야 어 잡기도 다 나가구요 기존의 캐릭터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멀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캐릭터 대전한다 그러면은 그거하고는 다 똑같아 오우 이것도 똑같네 뭐 잡기를 쓰면은 그 순간 이제 뭐 상대가 뭐라든 뭐 인술같은거 이제 다 주변에 있는거 무효화 되구요 어 사실 잡기에 가장 좋은게 그 순간 내가 절대 판정을 받아서 뭐 상대가 서포터를 쓴다 그러면 그것도 다 씹혀 아예 없어져 이 기술이 끝나있으면 그게 갑이지 뭐야 분신이 저만큼 이었어 민 도와줘 와 이거 밖에 안달아 미나토 센세 하아 아 미친 그렇지 와 이런거 좋다 헐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써야겠다 아 미친 와 미나토도 쓰러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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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안되나 오이가 안돼 자 미나토 센세 자 미나토 센세 마무리해줘 아 어디 와 이거 조글도 빠져나왔어 여기가 좀 웨이브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오 야 좋았어 찌돌이 아 죽었구요 선별 완료 어 지금 오이 각성 안되는거 같습니다 응 원군은 없는거 같애 카카시 피로도 클거야 일단 여기서 후타고 진을 치자 그러지마 또 그러지마 저게 또 잘못된 사랑이야 또 걱정하는거 또 화내는 마음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아직 따로따로 하나가 되야된다고 카카시 분명 룰과 규칙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가르쳐줬지 상황에 따라서는 임기 음변으로 대처해야 될 때도 있는거야 오비토 넌 닌자로서 각오가 되있지 않아 넌 약해 그러니까 너는 공포심이 생기는거야 이거는 뭐 병주고 약주고가 아니라 쟤 한대는 병만 주네 근데 너희들이 서로 협력되지 카치으로 기능이 없으면 임무가 실패 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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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이 그래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란이 앞으로 아 왠지 다음편이 좀 슬플거 같네요 예 오늘은 A충으로 가겠습니다 어 일단은 트리플 A 찍었구요 세번 A 맞았죠 세번인가 네번인가 어 룰을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시청자가 한번에 많아졌는데 오늘 발매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의 구매 와 또 질문은 루리앱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지금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모릅니다 뭐 아는게 없구요 어 또한 매니저님들은 또 그리고 기존에 우리 조마문TV 애청자분들은 다음팟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어 어느정도 조금 음 다들 좀 음 화를 많이 내지 마시고 어 유입청자들을 따뜻하게 하지만 유입청자분들이 정말 구매질문 정말 채팅창을 괴롭힌다 그러면 이제 매니저님이 알아서 다 하실거기 때문에 어 다들 좀 참고 봐주시고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소년들의 전자구표 납치된 린 들어가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 질문은 루리앱에 물어봐주시고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계속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저한테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이제 몰입하고 재밌는 방송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얼마에요 뭐 어디서 사요 이런거 물어보면 끝이 없어 어 어 어 오우 굉장히 슬플거 같애 뭔가